2015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시험 문제입니다. 고교 신입생을 선발하는 시험인데도 대학 수학 전공자들이 배우는 정수론 개념이 포함됐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시대회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문항입니다.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학생선발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상당수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따르면 영재학교 선발고사의 경우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비율이 수학은 66%, 과학은 26%에 달했습니다.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도 구슬면접 문제 가운데 수학은 34%, 과학은 8%가 교육과정을 벗어났습니다.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진학하려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학 희망학교별 사교육 시간을 조사해봤더니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 가운데 주당 14시간 이상 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22%였지만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60%에 달했습니다. 사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평균 사교육비를 100만원 이상 쓰는 비율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경우 5%에 못 미쳤지만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35%나 됐습니다. 7배나 많습니다. 영재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을 하지 않으면 영재학교 시험 보기에 어렵다는 거고 과도 떨어진다는 거죠. 선발 방법, 이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영재학교는 달리 다른 선발 방법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전문가들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학교는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제재하고 특히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과학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다단계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BS 뉴스 최희연입니다.